전국에 연불수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량수 열애회가 첫 포교당을 서울에 개원했습니다. 회원들 불사로 조성한 근본도량을 기점으로 도심 포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개원법회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막이 거치고 아미타 부처님 의용이 드러납니다. 환희의 순간을 놓칠세라 사진으로 기록해둡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무량수 열애회 서울포교당 개원식 점안법회 현장입니다. 2018년 설립 이후 첫 포교당 개원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로 법당 안은 발디딜 틈 없었습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전 조계종 포교국장 용하스님은 불상 점안은 8가지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며 무량수 열애회에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씨앗을 식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공덕이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전에 지어놓은 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부처님 상 모신 공덕으로 죄가 싹 소멸된다. 연불 수행정진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해 나가는 제과자 중심 신행단체 무량수 열애회.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포교당 개원은 도심포교 원력을 세운 회원들의 불사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4차를 돌며 수행정진해야 했는데 포교 거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근본 도량을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철화정진을 했어요. 전국 중요 4차를 해서 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본 도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량수 열애회는 서울 포교당에서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열며 전국 대표 신행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지술래, 연불 철야정진 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연불 수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무량수 열애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